저 보험왕이 일단은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세 일반암은 10년 갱신으로 4천만원 넣어드렸구요 소외감, 유사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기갑경제, 대장연방내암은 참고로 일반암에 보함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오로지 온리 유일무일하게 대장연방내암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고 소외감으로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자 일반암 신정갱신으로 4천만원 넣어드렸고 소외감 4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 11,600원으로 가입이 된다 11,6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0세 기준으로는 15,000원 나오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40세 기준으로 23,000원 나옵니다 23,000원 이런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세 기준으로도 43,000원 여성분들은 갑기경제 갑상수함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남성분보다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된다 자 밑에 보면 40세부터 50세 일반암 3천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유사함 3천만원 일반암 3천만원 유사함 3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시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18,000원 41세 기준으로 그리고 일단은 여성분들은 41세로 33,000원 나온다 자 50세 기준으로는 일단은 남성을 일반암 3천 유사함 3천에 일단은 주계약 100만원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래서 36,000원 그리고 10년 후에 일반암을 삭제해버리면 보험료 9,000원만 납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20년당 100세 만기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일반암 3천 유사함 3천 넣어드리면 일단은 일반암 3천을 삭제하고 유사함 3천만 15,300원으로 유지하시면 된다 그래서 10년간 3만 4천 6백 18원 납입하시고 10년 이후에 15,300원만 납입을 하시면 된다 자 51세에서 67세까지는 일반암 2천만원 유사함 2천만원 플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51세는 2천만원 유사함도 2천만원 넣게 되면 일단은 보험료가 2만 6천원 10년간 유지했다가 10년 이후에 이 6천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여성분들은 2만 3천원인데 10년 이후에 1만원만 유지하시고 1만 3천원은 일반암 2천만원은 삭제하셔도 되고 재갱신하셔도 됩니다 자 60세 기준으로는 일반암 2천만원에 4만 4백원 그리고 소외감은 5천 8백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4만 6천원 정도 나오는데 10년 이후에 일반암 2천만원을 삭제하면 5천 8백원 소외감 2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자 여성같은 경우는 2만 6천원 남았는데요 일반암 1만 8천 2백원 소외감 8천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10년 이후에 8천만 유지하시고 1만 8천 2백원은 삭제하시면 된다 유지하셔도 되구요 자 60세가 되면 여성은 2만 6천원 남성은 4만 6천원 왜냐 남성이 위암이나 폐암이나 일반암이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4만 4백원 나오고 여성분은 1만 8천 2백원이다 유사암은 역시 여성분이 8천원대로 보험료가 더 비싸다 자 65세대도 여성은 2만 8천 9백원 남성은 6만원대 그래서 10년 이후에 5만 4천 6백원 일반암 삭제하고 유사암 5천 8백원만 유지하셔도 되고 여성분들은 2만 1천 6백원 삭제하고 여기 보시면 7천 2백원 유사암 2천만원만 유지하셔도 된다 최저 보험료 2만원대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나 보면 일반암은 역시 46세 기준으로 거의 여성분이 비싸죠 근데 47세 기준으로 남성분이 역전합니다 그래서 47세는 남성이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유사암은 늘 그랬듯이 여성분들이 17,000원 16,000원대 남성은 9,000원대 왜냐하면 갑상수암 여기 기갑경제잖아요 기타피부암, 갑상수암, 경제성용량, 제자리암 갑상수암이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외감,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래도 소외감, 갑기경제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Cec temen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